겨울철 산행을 더욱 화려하게 할 라푸마 겨울 소품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입니다 울리트의 헤딩본 스타일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드렸고요 마이크로 레더가 더해지면서 조금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시겠죠 마지막으로 끝단 처리는 이 립 조직으로 다 마감을 드렸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바람 들어올 틈이 없겠죠 울믹스 보온성 장갑 전문 등산 및 트래킹에 적합 마이크로 레더 손바닥 보강으로 마모 방지 효과 손목부터 니트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이 우수한 헤딩본 아웃도어 장갑 세련된 아웃도어 룩의 필수 아이템, 배낭, 장갑 모자 스마트한 기능성, 감각적인 스타일까지 리얼 아웃도어의 트렌드 리더 라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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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푸마